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라는 로버트 기호사키의 책을 가지고 무한수익투자를 이용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한수익투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이 무한수익투자의 개념을 익히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적용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이고 이렇게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투자법인데요. 제가 오늘 로버트 기호사키가 말한 이 무한수익투자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부채 때문에 빚 때문에 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기호사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채를 사기 위해 빚을 지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자산을 사기 위해서 빚을 활용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채를 사기 위해 빚을 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로버트 기호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호사키가 말하는 부채와 자산, 여러분들 제가 몇 번 경제해서 말씀드렸죠? 자산이라는 것은 로버트 기호사키가 말하는 자산은 내 주머니로 현금을 가져다주는 것 부채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현금을 빼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로버트 기호사키는 그런 맥락에서 집이라는 것이 자산이 아니고 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과 굉장히 동의를 못하십니다. 공감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불폐지나 해서 아파트까지 계속 올랐죠? 최근에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어디 자산이지 부채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로버트 기호사키가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대출금, 세금, 보험료, 관리비 등 이런 비용들이 집을 갖고 있으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부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로버트 기호사키는 부채라고 해서 집이 무조건 모두가 부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집도 자산인 집이 있고 부채인 집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자산인 집과 부채인 집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금, 세금, 보험료, 관리비 이런 것들을 계속 나가는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집은 당연히 집이라고 할지라도 부채인 집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집을 임대를 나가지고 매달 월세 수익이 들어온다. 매달 나에게 현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 집은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호사키는 우리가 집을 이용해서는 대출금이나 세금, 이자, 관리비 이런 걸 내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얻는 데 활용할 때 집이 비로소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호사키가 말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를 결정하는 것은 자산의 종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산의 종류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방향이 자산과 부채를 결정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집은 자산이고 자동차는 부채고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것이 자산이냐 부채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것이 현금 흐름이 내게 오게 되면 자산이 된 거고 똑같은 A라고 할지라도 현금 흐름이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면 부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서울의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이 아파트가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면 자산이 되는 거고요.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간다. 그럼 같은 아파트를 할지라도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버트 기호사키가 무한 수익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무한 수익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아 이런 무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자산을 내가 사서 모으면 되겠구나라는 그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그럼 대체 무한 수익이란 게 대체 무엇이냐? 무한 수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 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왜 안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 내가 이런 물건들을 이런 투자 상품들 찾아서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을 구입할 때 0원을 투자해요. 돈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는 거죠. 0원을 투자했는데 이 자산을 구입함으로써 1달러를 벌게 된다면 여러분들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내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는데 1달러를 번다. 그러면 0에 대한 내가 투자금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럼 수익률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0이 내가 투자한 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센트 10원을 벌더라도 수익률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10원을 벌든 100원을 벌든 1000원을 벌든 100만원을 벌든 10만원을 벌든 0에 대한 수익률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공짜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무한수익 투자입니다. 내가 아무 돈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투자하라. 라는 게 무한수익 투자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실제로 자신의 아내가 아파트 20채를 목표로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경제의 불황이 맞물리면서 18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제가 봐도 주변에 아직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도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찾으시면 그래서 무한수익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시면 이게 단돈 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계속 1개, 2개, 10개, 200개, 300개를 쌓아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일정한 규모가 되는 순간 그게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돈 가져다주는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한수익 투자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지렛대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좋은 빚이든 나쁜 빚이든 투자된 모든 빚은 확대되고 재생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 하면 뭉뚱거려서 빚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자동차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점점 내 투자의 상품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내 빚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빚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동차처럼 가치가 사라지는 부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산을 사야 된다. 이게 바로 로고트키스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부채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게 되면 사시게 되면 점점 비용은 증가하는데 그 내가 산 상품의 가치는 떨어져서 결국에는 빚만 남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투자자의 비밀은 남의 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를 잘한다는 것은 남의 빚을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100만원 투자해서 10배 벌었다 이게 아니고 남의 돈을 잘 활용해서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투자를 잘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만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또 심지어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지 못하고 부채에다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로보트키스키는 이게 아니고 남의 돈을 잘 활용해서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들이 인쇄되고 있습니다. 미국 페드, FED에서도 그러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많은 돈들이 계속 인쇄되고 있죠. 매일 수도 달러가 갈 곳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쪽으로 돈이 확 쏠리기도 하죠.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뭐죠? 이 어마어마한 돈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돈들이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계속 버는 거고 못 버는 사람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매일매일 찍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로버트 교사퀴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거예요. 바로 핵심은. 빚이라는 것은 지렛대의 원리와 비슷해서 좋은 빚이든 나쁜 빚이든 투자한 모든 빚은 확대 재생산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돈이 많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람들은 활용하지 못한다.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무한 수익 투자를 이용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자산을 구입할 때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투자처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구분을 한 뒤에 자산에다가 이걸 투자를 하게 되면 남의 돈을 갖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내 돈을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무한대의 수익률, 무한 수익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들을 처음에는 액수가 1달러일 수도 있고 5달러일 수도 있고 10달러일 수도 있고 100달러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1개, 2개, 10개, 20개, 300개 늘려나가다 보면 어느새 어마어마한 돈들이 내가 투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런 무한 수익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을 찾아서 이 자산에 투자할 때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투자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것은 바로 그거다. 그래서 이 무한 수익 투자 여러분들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무한 수익 투자예요. 내 투자금이 0이라고 하면 그 투자에서 10원을 벌든 100원을 벌든 1000원을 벌든 수익률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 수익 투자인데요.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내 돈을 들이지 않고 큰 투자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교사 끼가 말하는 무한 수익 투자 잘 아시겠죠? 이것의 개념에 눈을 뜨시고 이 투자를 집중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보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